아 이거 왜? 저희 악어 관람시간이 짧은건데 좀 봐주시겠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들어갈게요 예예 그러죠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요? 악어 관람시간 때문에 빨리 가야 된대요 지금 너무 여유가 돼요? 악어 스케줄이 있구나 사람 스케줄보다 악어 스케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몇 명을 놀래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 길어요? 악어 잘 보라고 이거 어디로 하는거야? 이걸로 악어 찍으라고요 형은 그냥 카메라로 들어가는거죠? 카메라 너도 들어가자 아 그럴거면 게임 뭐? 아니 나 게임에서 이겼는데나 들어가잖아요 코가 왜 두개야 어떻게 하는건데 어떻게 하는건데 숨막혀 아니 여기 뭐하는건데 아니 숨막혀서 안돼 아니 그렇게 하면 여기 물이 다 새지 어떻게 안돼 형 저한테 괜찮아? 형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 형 이런걸로 해봐 자 들어가실게요 아 뭐 마음에 좀비도 없으니까 야 진짜 미치겠다 아 진짜 근데 너무 떨리는데 이거 어?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왜 하고 있는지 진짜 아직도 이 순간에도 모르건데 아 나 진짜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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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필 헬 하나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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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생각보다 좁은가봐 야 우리 존하이고 가요 아 이거 너무 무서워 이거 보호자 없어요 보호자? 보호자가 없고 사다리를 뺄거에요 아 이거 왜요? 아 이거 빼고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손 놓지 마 손 손 놓지 마 저희가 케이지를 올리면 생이 늘어날거에요 머리같은거 조심할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자고 없죠? 어깨를 바래야지 아 자 이검수 원소민씨는 내려가서 이제 볼게요 형 우리 내려갈게요 오빠 화이팅해요 아 내가 누구한테 화이팅하냐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잡아봐 이거 이만 잡아봐 아 아 아 지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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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기하고 얘기하고 해요 아 아 아 옆에서 닫을게요 네 잠깐 돌아오세요 아 아 신 조심하세요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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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이 조심해 아.. 자.. 아.. 아.. 야.. 아 이거 범퍼스 진짜 너무 무서워 아 이거 케이지 자체가 너무 무서웠네 자체가 너무 무서웠네 야! 아 이거 여기 있는데? 우와 야 이거 죽는다 왔어 민수 오늘 올 거 맞았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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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너무 무서웠네 아.. 진짜 아니 이게.. 아.. 야 진짜 아베가 어딨군요? 아니 아베가 진짜 어딨군요? 오오오 아 이거 얼마야 이거야? 아 미치겠네 진짜 자.. 와..יק번에 여기 물이 들어 온거야? 어어어어.. 아오.. mentality 아오오오오 우씨 오오오우 UF 이거 들어간다 들어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난 몰라. 와 진짜 들어갔어. 이거 진짜 악어잖아. 악어 움직인다. 이거 진짜 악어잖아. 아니 진짜 살해 있는 거 아니야. 미쳤나 봐. 이거 어떻게 들어가. 이거 악어 괜찮아요. 악어 어딨어. 이거 어디까지 들어가. 이게 너무 무서운데. 악어 어딨어. 몰라 몰라. 흔들지 마 조심해. 흔들지 마. 이게 뭐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유 깜짝이야. 저 이제 물어. 뭐야 저 뭐 있어. 오 오이 막 hotsångYeah. 오 내가 내려 ρ. 밖으로 내려왔어. 오우 미이슈리 우와 진짜 예뻐 우와 이빨다 오빠! 우와 이빨다! 이거 다쳤어 이거 다쳤어 이거 봐. 오오오오! 우와 이 씨. 우와 침첨하네 진짜. 진짜 엄청 커. 오오오오! 오오오오! 으악! 으악! 야 이빨! 봤어 봤어.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귀여워. 귀여워. 누가 안 잡았으면 귀엽다 하지? 귀여워. 아 그만해 하지마 하지마. 와 진짜 크다 봐. 오오오! 못 싸워 못 싸워. 오오 쉬운다 쉬운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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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만히 있어. 으악! 어 뭐였어? 뭐였어 아닌데? 어?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뭐였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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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게 내 머리 떨어지라고 했지? 머리 떨어지라고 했지? 너 아구.. 아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너 그거? 어? 으악! 으악! 남자였어. 으악! 남자였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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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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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앙! 으아아 Gandalf! 간다! 저쪽으로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으악! 오오!!!! 간다 저쪽으로 간다! 那 then go! 해 fly! 给我 Nein! aur mom is playing… 으악! 으악! 잘한다! 멀 받았나 봐, 멀 받았나 봐. 오! 와 왔다, 왔어, 왔어! 왔어! 밑으로 왔어, 밑으로 왔어. 오! 오! 아! 어! 어! 으아! 으아! 어후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우! 어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열 받았어 열 받았어 열 받았어. 쿵 소리 들었어 쿵 소리? 깨물고 왔어? 악어 호텔 하다가 넌 왜 이렇게 하시냐? 악어를 외우고 있는데 아니 형님과는 악어를 외우고 다니고 악어가 그냥 의상생활을 짓는 건데. 제가 완전 궁금해. 특징이 형 교체인 거 아니야? 제석이 형. 제석이 형. 제석이 형. 제석이 형 오빠는 46세 맞으세요? 보고 있니? 보고 있어? 어 느낌 이상해. 진짜 무섭다.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 크리아. 조민정 씨 3시 시에 악어 배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예영학수 준비할게요. 와 통을 치는데 통이면 물려. 와. 야 우리 좀 무섭다 근데. 좀 무서워. 진짜 입이 이렇게 확 닫으니까 진짜 좀 무서워. 우와.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와 장난 아니야. 사이즈가. 야 밖에서 봐도 크니? 아니 얘가 장난이 아니는데요. 밖에서 봐도 커? 네. 야 그리고 엄청 커. 악어하고 통 치니까. 와. 통 흔들려요 통이. 아니 그게 아니라 통이 스크래치가 났어요. 와. 이제 너 들어가 봐. 이제 초파. 혼자 들어가 봐 너 이제. 너 들어가봐. 너 이거 진짜. 브이제형도 안 들어가. 이게. 내 혼자. 안경 좀 주세요 저 형. 참고 이강진 씨가 들어가는 게 5.5m. 7192km로. 7192km로. 7192km? 네. 초파 초파. 내가 혼자 해야 돼요. 네. 초파. 초파. 와 어쩌면 틀냐. 이게 비서고 있어 보고 더 큰가 봐. 더 큰 것 같아. 옆에 뭐 그런 거 가면. 와 내 세 배야. 네. 오빠! 마지막 유언! 마지막 유언! 마지막 유언이야! 한 마디만 해봐! 통장 비밀번호도 안 했어? 오빠 마지막은 한 번만! 됐어? 그 돈들이 눈만 동의될 수도 있잖아! 너는 왜 그런 걸 알려달라고 그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빠! 오빠! 아, 저 손은 저거 왜 안 걸렸냐? 아, 얇게! 와, 진짜 훌륭하구나! 와, 진짜 뭘, 뭐냐? 뭘, 뭘 잘못된다 진짜! 와, 혼자야 돼! 와, 오케이! 하자! 오케이! 오빠, 안녕! 파이팅! 아, 오케이, 오케이! 와, 뭐가 잘못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 아니야? 밑에서 보고 있을게! 멋있어? 어디였지? 오케이! 사다리 뺄게요! 네! 어디 쓰면 안돼요? 아, 안 써있어! 어, 뭐야, 어, 밑에가있데... 뭐야, 뭐가 있데... 어, 밑에가 뭐... 막으로는 있던데 깜짝이... 오, 내려가셨구나! 아, 오케이! 그래! 수영이라고 하니까... 아, 집에 욕소! 반신욕 스타일, 반신욕 스타일 지금. 아, 여기. 네, 땡큐. 야, 초파, 야. See you. See you. 아이고. 어이고. 아, 오케이. 그냥 회전복방 스타일. 회전복방. 회전복방. 와. 와. 아, 이거 마강제니지의 마음으로. 와, 이거 툭툭하나? 와, 이거 열리네. 와, 이거 툭툭하나? 와, 이거 열리네. 와, 참. 아, 미친다, 와. 빨리 열려있어. 와, 열려. 손을 열고. 와, 오케이. 간다. 해. 하면 되지 뭐. 오케이. 오오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가자. 오케이. 우와, 크다. 크네. 와, 진짜 크다. 크네. 야, 진짜 거대하네. 여기 엄청 많았다는 애 아냐. 오오오. 오오오. 어려울 것 아니야?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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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와아. 와아. 크네. 와아. 너무 큰데? 와아. 너무 가까이 보는 것 같아. 너무 가까이 보는 것 같아. 오오오. 오오오. 톤이 열. 톤이 열. 톤이 열.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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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큰데? 오, 뭐야? 오, 뭐야? 와아. 오케이. 와아. 오케이. 와아. 와아. 자아. 내려간다, 내려간다. 와아. 오, 칠. 아이고. 그래. 초파. 오케이. 와아. 오케이. 와아. 오케이. 와아. 오, 오케이. 와아. 아. 와, 봐. 진짜 봐야. 아, 보면 사무차가 뭔데, 초파가. 저파가 사무차가 뭔데. 차인이 맞은 친구들. 하하하. 그냥 널 보기만 할 거야. 나 여기 이 안에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단히 하려고 할대. 오오. 어허허허허허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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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 됐어. 검사. 오케이 자. 어 무릎이 됐어. 오케이 이제 이제. 어 너무 가까운데? 어우 짜고 있어. 박스 노란색. 공도 노란색이네. 박스 노란색이네. 공 색깔하고 똑같네. 공이 열받게 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생각해보니까. 우연히 광수가 노란색을 입고 와가지고. 우연히 지잖아. 오케이 자. 어 무릎어. 오케이 이제 이제. 어 너무 가까운데? 오 오케이 소문. 소문은 배로 내 초퍼. 초퍼 좋았어. 어이. 어이! 어이! 어이거어여. 오케이. 어응. 아이고. 아이고. 어이거. 나는 그냥 힘든 건데. 옆에. 그치. 나를. 나를 뭐 싫어할 이유가 없는. 나를 싫어할 이유가 없이 이건 뭐. 아 너무 아까운데? 너무 아까운데 이게? 아 너무 어이고 이거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 더 가면 신경 쓰이겠다 토퍼가 신경이 쐴 수도 있겠어 더 가까이 저로 오우 자겠다 잘하면 자겠다 오 진짜 나 누구 할 수 같은데? 나 이 점을 보고 있네 토퍼가 어? 이 점을 보고 있어 아이고 와 이거 진짜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인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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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까워 와 이렇게 아까였어 오케이 와 이렇게 아까였구나 와 이거 아 이게 안되겠다 와 이거 올라와 있구나 지금 와 이거 올라와 있구나 지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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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어 놀랬어 아 근데 저게 발이 저렇게 된다? 진짜 저렇게 돼? 저게 아크릴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우 무섭다니까 완전히 진짜 아크릴 없이 그냥 진짜 무서워 냉물 사이에 있는 것 같으니까 느낌은 오우 부딪혔어 오우 이거 스켓이 났어 스켓이 났어 오우 부딪혔어 오우 이거 스켓이 났어 스켓이 났어 와 이거 어떻게 돌아 어떻게 돌아 와 뭐 아 이거 이거 Aff dauern 아크릴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OGA 아 effectivement 진짜 빠르다 움직임 얘가 진짜 빠르다 움직임 와 이제 와, 이제 그댈 수가 있고 난거네, 그만루가 이거야. 괜찮으시면 얘가 다가왔을 때 약간 뽀뽀하는 거를 한 번 해주면 어떠냐고. 제 위의 상황이 사육사도 초파가 이렇게 잘 맞는 걸 처음 본다고. 그래서 광수 씨랑 이제 수조에서 뽀뽀 한 번 해보네. 그래서 도전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웃어서 뽀뽀하려고 도망가고 있고. 아, 저게 직접 뽀뽀해보겠다고요? 저 유리로, 저 유리로 한 번. 아, 뽀뽀 형은 아니였잖아. 아, 뽀뽀. 뽀뽀해라, 광수야. 됐다, 됐다. 기회가 왔다. 우와, 진짜 초파가 모든 걸 다 해준다, 광수한테. 너 불량 챙기라고.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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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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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넘어갈까, 넘어갈까, 넘어갈까. 넘어갈까, 넘어갈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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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초코 왔다. 야, 정말 프리밀리 이후에. 프리밀리 이후에 악어와 교감을 나누는. 그 소년이 이렇게 큰 거 아니야, 이제는? 악어와 교감을 나누는. 어? 프리밀리가 그런 거니? 어릴 때 키웠던. 굉장히 있던 동물원에 있던. 걸거래를. 아, 상수야. 아, 진짜 안에 들어가 있다가 진짜 무섭지. 너무 크지? 진짜, 진짜 크지? 와, 초파자 오빠가 좋아하는 거 같았어. 그래. 너네 옆으로 떠나지 않는 거야. 아니 옆에 계속 있어. 저기로 갔다 오빠 올라가니까. 가봐. 자, 어쨌든 싸이고 프로젝트 호주 케이지 오브 데스 멀치기 종교 되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갑시다. 수고하셨어. 너만 안 했네, 멀치지? 아, 진짜. ацию. 그럼 여행, 다. 여름 잠잠 이렇게 만해지고. 그는 한 가수야 시각 안하다고?